제가 벌써 하다보니까 30년이 됐네요. 무소기인 생활을 하고 30년이 됐는데 인생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루하루 매시간 열심히 사기치지 않고 남한테 해가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. 사기라는 부분은 순리가 아니고 역행이잖아요.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산다라면 내 인생을 잘 살았다. 인생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매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게 최고고 남을 속이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게 인생이다. 라고 생각합니다.